안녕하세요. 사회바득입니다.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보실 텐데요. 현재 흙 동그라미들이 촉촉수에 걸리기 직전입니다. 그렇게 되면 100이 살아가겠죠. 100의 사는 수를 막는 문제입니다. 함께 풀어보겠습니다. 이 장면에서 여기를 넘어가면 쉽게 이쪽은 연결이 됩니다. 두 점도 갈 곳이 없죠. 하지만 100은 먹여치고 뻗는 순간 100돌을 살려올 수가 있어요. 이어도 단수 친다면 결국에 연결하면 다 잡히기 때문에 두 점을 떼줘야 되는데 이거는 100이 살게 되죠. 대실패입니다. 이쪽 실패고요. 그럼 먹여치는 수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이곳을 먼저 이어보겠습니다. 100이 이쪽으로 메워오면 그때 넘어가서 이제는 이어도 흙이 먼저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흙의 의도가 되겠는데요. 이 있는 수도 좋지 않아요. 100이 바깥쪽에서 막아버리면 역시 수상전이 세수 대 두수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. 있는 수는 막아서 실패입니다. 이 두 개는 안되겠고요. 그러면 이 도를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. 100이 단수치면 이으면 잡히지만 이곳을 뻗는 묘수가 있어요. 따내도 됐다는다면 다음 수가 없죠. 안되는 모습입니다. 아무리 촉촉수를 하려고 해도 흙이 다 연결한 모습으로 이 수가 정답같이 보이는데 100은 단수를 쳐주지 않습니다. 여기를 똑같이 먹여치고 뻗으면 흙이 연결이 안 돼요. 이으면 여기 단수를 맞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도 두 점을 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이수 역시 실패입니다. 그렇다면 정답은 딱 한 가지 남았죠. 바로 이수입니다. 이수가 정답이에요. 100이 단수치면 넘어가서 아까랑 똑같은 모양으로 흙이 잡을 수가 있고요. 100이 먹여쳐서 두는 게 어려운데 흙이 다 연결을 하더라도 원래는 100이 먹여치고 이쪽을 단수치면 촉촉수여야 되지만 지금은 이곳을 따내서 자충으로 잡았습니다. 이쪽 만회모가 이 문제에 급소였습니다.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